A매치의 장기간이 끝났으며 이제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11시에는 토트넘이 슈필드와 맞붙게 될 것이며 이 경기는 그들의 홍구장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몇 달 전에 FA컵 16강에서 당시 2부 팀이던 슈필드에게 패배한 아픈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3월에 겪은 그 패배에 대한 원점 복귀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 전에도 토트넘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크로프선은 그의 팀이 오스트리아와 맞붙은 경기에서 출전했으며 1대3으로 패배한 후에 F조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맞바지에 크로프선은 팀의 득점을 돕기 위해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고리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살러머는 경기 동안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활약을 펼치며 기회를 창출하고 상대를 이기는 성공률을 67%로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팀은 벨라루스를 1대0으로 이기고 영국 대표팀은 스코틀랜드와 경기했습니다. 이 경기는 유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친선 경기였지만 영국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전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던 메디선은 이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았지만 영국 대표팀의 중립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가 휴식을 취한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세네갈은 알제리의 0대1로 패배했으며 싸운 세네갈 대표팀을 대표해 경기 중 70분 동안 출전했으나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이 다가오는 경기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일지 기대해봅시다. 손흥민은 복구하기 직전에 페루를 대표하여 64분 동안 출전했습니다. 그는 볼에 손을 대는 횟수가 11회였고 슛은 1회였으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경기 전반 32분에 손흥민은 VAR의 판정으로 이내 골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높이 뛰어 머리로 골을 넣었지만 결국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이 골이 인정되었다면 손흥민은 포트넘으로 돌아가기 전 자신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포트넘과 브라질 대표팀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며 손흥민의 경기력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노메로의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안을 3대0으로 이기며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탁월한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레시가 결정적인 골을 넣었지만 상대를 이기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레시는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간주되는 노메로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바르셀로나가 2021년에 노메로를 구입하는 기회를 놓친 결정에 대한 이전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시는 노메로를 바르셀로나로 데려오기를 제안했지만 나포르타 회장은 듣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그는 포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것은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클럽스타가 수비수 영입을 제안하고 결국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며 포트넘에서 김민재의 경우와 같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트넘은 노메로와 같은 우수한 수비수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의 기자인 마이클 브리즈는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노메로와 관련된 일부 정보도 나왔습니다. 브리즈의 이야기에 따르면 만약 콘테가 포트넘을 떠나지 않는다면 노메로가 클럽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노메로가 콘테와 함께 머무른다면 아마도 그가 포트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공개된 것보다 더 좋지 않았으며 그들의 상황은 훨씬 악화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노메로는 지난 시즌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에릭 디에르와의 포지션 경쟁과 감독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파트너인 조 로던과 함께 노메로는 보다 편안해 보이며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넘이 케인과 노메로를 동시에 잃게 된다면 아마도 이 시즌은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노메로는 포트넘에 온 이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로써 포트넘 팬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노메로가 경기 동안 계속해서 출전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신 불안을 표현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부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노메로는 최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복귀한 직후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일부 팬들은 그의 부상이 심각할 것이라 의심하고 그의 상태에 대한 공식 정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 최근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노메로는 경기 동안 계속해서 출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메로가 일찍 퇴장하지 않고 경기 동안 계속해서 출전한 것은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 손흥민이 무릎에 부상을 입은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훈련 중 손흥민이 넘어지고 무릎 부분에 랩핑이 되는 모습은 팬들에게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시즌에 다양한 부상을 겪은 손흥민은 덜 골을 넣고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그가 많은 부상을 겪었음을 알고 있어서 이 모습이 나타나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후 손흥민은 오른쪽 무릎에 얼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섰지만 이 모습은 심각한 부상을 의심케 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90일 분 동안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에 관해서 이것은 심각한 부상이 아니지만 토트넘은 주말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팬들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상대 선수와의 간한 충돌 상황을 겪었습니다. 전반에서 손흥민은 골문 앞에서 상대 골키퍼와 1, 1 기회를 가졌을 때 상대 선수가 위험한 태클을 가하면서 16m 50 지역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공과 무관하며 명백한 기회를 망치는 위험한 태클이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페널티 킥이 주어져야 하며 상대 선수는 퇴장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페널티 킥 대신 코너 킥만 주기로 결정한 매우 이상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한국 팬들은 그런 부당한 결정에 익숙하고 일시적으로는 분노하지만 다른 나라의 국제 팬들은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애니 메들리 심판은 주말에 웨스트엠과 맨체스터 시티 경기에서 심판을 맡게 될 프리미어 리그 심판입니다. 팬들의 분노로 인해 메들리 심판은 빠르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리미어 리그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작에 프리미어 리그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심판의 생존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명백한 파울 상황임을 알 수 있었으며 만약 나라나 심판이라면 페널티 킥과 레드 카드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의 충돌 상황은 공과 무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흥민의 다리를 공격하고 분명한 기회를 상신했습니다. 포트넘 팬들은 심판의 이상한 판단에 대한 분노를 느끼며 그가 묵인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판의 호텔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포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지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부상에 대한 소식은 없으며 그는 3일 후에 세필드와의 경기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원하며 포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 상태에 대한 고려를 받은 후에도 높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트넘이 다가오는 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하고 연속 4경기 승리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최신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